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후배들의 감동 역주를 해설한지 석 달 뒤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이정수 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정수 선수입니다 마이크 그렇게 가까이 안 대도 됩니다 방송 그만두니 석 달 됐다고 벌써 선수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KBS 스포츠 PD 정연호 PD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중요한 자리는 정PD가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정수 해설위원, 이정수 위원님, 이 위원님 이렇게 부르다가 오늘은 선수로 나왔어요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로 먼저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되게 5년만에 또 제가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게 돼서 일단 되게 뜻깊어요 그래서 올림픽 시즌 때 국가대표 된 것만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잘해봐야죠 이제 앞으로 선수생활이 연장이 됐으니까 정연호 PD는 현장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어땠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굉장히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위원님이라고 불러올 뻔했는데 정말 다들 기뻐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서 정말 개인적으로 다행인데 부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큰일 났다 새로운 해설위원을 찾아야 한다 우리 회사 이정수 또 큰일이지 그때 해설도 워낙 잘해주셔서 이 정도 네임빌루와 신뢰가 갖춘 해설위원을 찾아야 한다라는 큰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 선수가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게 이번에 몇 년 만이죠? 거의 5년 만에 5년 만에? 그러면 2017년 16, 17 시즌이 마지막이었고 이번에 2022년에 했는데 이정수 선수 하면 사실 12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연호 PD가 그 당시에 기억을 좀 소환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22년 전이니까 2010년이죠 벤쿠버 올림픽 그 당시에 이정수 선수 2관왕을 따내면서 1000m와 1500m 두 종목에서 2관왕을 따냈죠 그리고 당연히 소치올림픽 때도 금메달 0순위로 다른 나라에서도 견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또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소위 롱트랙이라 불리는 스피드스케이팅까지도 이정수 선수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평창올림픽 때도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모두 도전을 했었는데 제가 또 그 당시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이정수 위원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해설 그때 부탁을 드리려는 상황이었으니까 참 응원은 하지만 굉장히 복잡미묘한 그 당시 이강석 위원과 더불어서 두 분이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복잡미묘한 기억이 또 기억이 납니다 공교로운 입장에 참 노렸을 것 같은데 이정수 선수는 올림픽과의 인연이 밴쿠버에서 끝난 거잖아요 사실상 그게 좀 계속해서 아쉬웠겠어요 굉장히 선수로서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최종 목표로 꿈꾸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올림픽 무대를 밟고 싶다는 게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 도달하기에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선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올림픽 무대보다 더 힘든 거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국내가 세계 제일이다 보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훈련을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올림픽 무대를 뭘 밟아서 지금까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그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정수 선수는 메달 땄잖아요 이미 아 그럼요 21살 때 하지만 따면 또 따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따고 싶었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에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2017년 16년 그때 월드컵에서 금메달도 따내고 마지막 국가대표 때 나름대로 소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평창 때 저희도 그렇고 좀 다들 기대가 많았는데 그 대표 선발전 경기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순위로 이제 선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뭐 비슷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종목을 전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사실은 쇼트트랙하고 스피드스케이팅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 원래는 스케이트를 시작하게 된 게 스피드스케이팅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한 시즌을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쇼트트랙으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이제 이승훈 선수가 쇼트트랙 선수였었다가 스피드스케이팅해서 이제 벤쿠버에서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벤쿠버에서는 쇼트트랙으로 나가서 메달을 땄지만 그래서 이제 이승훈 선수를 보고 또 전향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쇼트트랙과 롱트랙을 구분하는 건 진짜 이 이름 그대로거든요 그냥 큰 운동장과 작은 운동장 그렇죠 작은 빙판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인데 선수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쇼트트랙은 코너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피드스케이팅은 거의 직선 위주예요 그래서 그 코너와 직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쇼트트랙은 직선을 많이 안 해요 그렇죠 탈만하면 코너링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코너를 하지만 이게 링크장 트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제 완만하죠 네 쇼트트랙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스피드 선수들은 근데 좁은 곳에서 타다가 넓은 곳에서 타면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쇼트트랙 선수들은 스피드로 많이 전향을 해가지고 아 반대군요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그렇군요 그 맨 처음에 이제 스피드스케이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혹시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다 찬성했어요 제가 쇼트트랙에 있었어도 경쟁자 한 명 주는구나 그래 쇼트트랙에서 한 명 줄었다 이정수 같고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니고 스피드 관계자들이 좋은 인재가 왔다 일단 체력적으로는 충분히 바탕이 된 선수니까 스피드 직선 같은 것만 좀 보완을 하고 스케이팅만 금방 감각을 살리면은 잘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쉽게 넘어갔었죠 근데 주위에서 마냥 추천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게 보니까 스피드스케이팅에 도전하기 위해서 좀 많은 희생했던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는 연봉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일단 소속팀에서 스피드스케이팅 팀이 없어가지고 쉽게 전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향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소속팀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 그냥 연봉을 그 당시에 포기하고 그냥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그때 그 연봉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 당시에 16, 17 시즌 때 이제 사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시즌이어서 그때 제가 너무 성적이 좋았어서 억대 영봉을 딱 정점을 찍었을 때였었어요 그걸 포기하고? 네 그걸 포기하고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의 저도 못하죠 아 그렇죠? 가정이 생기셨으니까 네 가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너무 강력한 강자가 또 그쪽 시장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동료 선수들은 좀 경계도 하고 좀 싫어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딱히 터세 그 당시는 강자기보다는 어 그냥 또 도전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아 그래요? 소치 때는 조금 터세 이런 게 있었는데 평창 때는 아 또 이렇게 도전을 아 소치 때 한 번 해봤으니까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주간에서 근데 그 결국 올림픽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겠다 나는 일단 뭐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을 하던 혹은 다시 쇼트트랙으로 돌아오던 그 한 거는 결국엔 올림픽 때문이었나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거는 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이정수 선수 이정수 위원한테 올림픽 또 국가대표는 어떤 의미길래 저는 사실 이게 그 뭐 각자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노련함이 중요한 종목이 있고 신체적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소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은 신체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텐데 아 중요하죠 네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 할수록 불리한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 불리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뭐 그냥 앉아서 편히 편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피 땀을 흘려가면서 국가대표를 준비할 텐데 그걸 이겨내면서까지 나는 그리고 또 억대 연봉까지 포기하고 어떤 의미길래 어떤 의미길래 도대체 일단 제 자신으로서 이제 약속을 했던 게 있었어요 벤쿠버 이제 메달 다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한 번 더 이제 명예 회복을 해야겠다 나가서 저의 이름 석차를 다시 한 번 올려야겠다라는 그 제 약속도 있었고 주변들의 약속을 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처음 벤쿠버가 12년 전이잖아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실 그냥 10년 동안 쉬다가 작년부터 해볼 거가 아니라 꾸준히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안 풀렸던 순간들도 자주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맨 처음에 소치에서 탈락했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되게 분하고 그랬는데 또 평창 떨어지고 베이징도 떨어져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나를 계속 시험하는 걸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서부터는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계속 한 번 두들겨 보자 해서 두드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기가 더 생겼군요 지쳐서 포기한다 이거다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치 때려지고 굉장히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또 도전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무조건 도전을 아 그래요? 그렇게 힘든 걸 알지만 네 무조건 해야죠 그때는 도전했을더라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아 이제 한 번 또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친숙한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친숙해졌고 해설위원으로 변신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정수 선수는 은퇴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평창 때도 그래서 선발전을 또 평창 이후에 나오니까 그때도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은퇴한 거라고 다 뺏겼는데 여기 어떤 일이세요? 중계도 없는데 선발전을 뛰고 있는 저를 보고 다 놀래가지고 그럴만하네요 근데 그런 건 어땠어요? 이제 늘 경기장 안에서 선수 활동을 하다가 해설을 하게 되니까 바깥에서 정말 사실은 경기장 바로 옆에서 본 적은 있겠지만 진짜 바깥에서 보게 되잖아요 뭐 좀 달리 보이던 게 있던가요? 평창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쓰렸어요 내가 원래 저 무대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를 잡고 해설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뭐 그것 덕분에 이제 교육도 이제 단체로 저 때문에 다 받았거든요 베이징 월리비 때 사실 되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이제 항상 그 좁은 데 안에서 그냥 앞만 보고 시합을 하다가 넓게 선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보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런 건 또 아니까 원래 네 그런 거 아니까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렇겠네요 재밌었어요 사실 그렇겠죠 그 두 번째 올림픽 해설 이번에 베이징은 어땠나요 베이징은 진짜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마음으로 해설을 좀 준비를 좀 이번에는 열심히 했어요 정윤아 PD님도 아실 거예요 그럼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해설위원처럼 평창 때는 별로 품격 있게 승리를 갖고 준비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선수들의 입장이 된 것처럼 해설을 그때는 품위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현호 PD 진선유 위원하고 더 호흡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던데 원래부터 친한 사이였고 약간 친남매 같은 역시 친남매답게 진선유 위원 소위 말해서 놀리는 모습이 일품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저희가 중계방송이 끝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후토크를 하잖아요 헤드셋을 끼고 그때 판정시비가 있었을 때 진선유 위원이 오히려 더 분노하고 흥분했었는데 그 부분을 약간 달래주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정수 위원이 준비를 많이 해왔고 당연히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그런 방송에서 있는 모습도 적응이 정말 잘 됐구나 그래서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또 선수로 다시 돌아가셔서 좀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판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경기를 봤던 시청자분들도 화가 났지만 현장에서 그 경기를 직접 본 특히나 그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 노력을 했던 걸 가장 잘하고 있는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진짜 막 들끓어 올랐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상상은 예상은 했지만 저 정도까지 전 세계인들이 그냥 쇼트트랙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봐도 저건 아니지라는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속상했어요 많이 선수가 4년을 사실 준비한 게 아니라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10년 넘게 준비를 해왔던 건데 그거 편바판정으로 한순간에 자기의 꿈이 그렇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안쓰러운데 선수들이 요새 선수들은 너무 정신력이 멘탈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방 이겨내더라고요 그러게요 웃으면서 분위기도 좋게 올림픽을 즐기면서 치루니까 좋은 성적을 다 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정말 이정수 위원도 성장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항의를 하고 싶어도 일단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오히려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좋지 않았나요? 사실 더 비속으로 속 시원하게 하고 싶었는데 저의 울금이 평창 때보다 더 세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래도 그 당시에 정과가 있기 때문에 PD님한테 혹시나 몰라서 허락을 받았어요 어디까지 당연히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다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잘했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유튜브 콘텐츠로 모셔서 그때는 조금 유튜브는 정말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그러니까 제재가 없는 공간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수 이정수로서는 몇 점을 주고 싶나 어떻게 했나 또 궁금한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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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듣고 계십니다 33세 쇼트트랙 국대 이정수 선수를 만나고 계십니다 정연호 스포츠PD 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설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진선유 위원하고 굉장히 돈독하시잖아요 혹시 국가대표 선발되고 나서 따로 연락을 하셨어요? 그 당시 진선유 위원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코치 당국대학교 코치를 맡고 있었어서 같이 그 시합장이 있었어요 그 진짜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코치 진선유 해설위원은 코치 입장으로서 저는 이제 선수 입장으로서 다시 있어서 서로 만났을 때는 어? 위원님? 하면서 이제 선수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다시 바꿔서 했는데 바로 이제 기적이었죠 1차 끝나고 나서 너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1차 끝나고 나서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2차 때 그거를 점수를 뒤집기는 거의 10위권 밖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선유 해설위원이 이렇게 좋게 될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줘가지고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되고 나서도 정말 축하한다 앞으로 우리 당국대학교 애들 잘 부탁한다 아시죠 벌써부터 사전작업을 당국대학교 대표된 선수가 김태성 선수인데 굉장히 잘 타거든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첫 대표팀을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 잘 부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 후배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당국대학교를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 해설위원 자격으로 두 분이 같이 나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진선유원이 이정수 선수를 보면서 나이에 맞게 운동을 하는 법을 좀 아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들으면서 이게 조금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렸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선생님들이 시켜주는 거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체력운동도 엄청 많이 하고 힘도 좋을 때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휴식도 굉장히 훈련의 일부고 중요한 패턴을 되게 잘 맞춰야 돼요 저희 말하는 페이스 조절을 페이스 조절도 잘 해야 되고 너무 오버페이스 훈련 과다하게 되면 이게 나이가 먹으면 20대처럼 하면 연골이 다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잘 했었던 것 같아요 노련하게 확실히 노련미가 쌓이는군요 그러면 이번 선발전을 준비할 때도 그런 점들을 많이 감안하셨나요?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노련했던 게 있었고요 제가 이제 20년 넘게 훈련을 하면서 이 운동은 제가 도움이 됐고 이 운동은 조금 시간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싶은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딱 저는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네 가지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한 달 반이라는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설이 끝나고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사이클 훈련도 많이 하고요 점프 훈련 순발력을 위해서 이 세 가지만 하고 또 코너벨트 아시잖아요 딱 기본적인 네 가지 틀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준비만 자기한테 맞는 걸 이제 아는 나이가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는 그나마 소속팀에서 훈련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이제 3개월 동안 소속팀이 없었어요 해설위원 할 때도 소속팀이 없어서 은퇴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소속팀 없이 시합을 나간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돼요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가요? 일단 소속팀이 없으면 본인이 다 선수 신청 참가 신청 해야 되고 훈련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그냥 진짜 홀몸이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운동만 하고 싶은데 운동에 집중할 수 없는 네 집중을 금전적인 지원도 전혀 없고 네 금전적인 지원도 없고 저희들이 또 장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다시 한 번 선수로 도전한다는 거가 그 아내분의 이해와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결혼을 제가 20년 5월 달에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베이징을 선발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하고 이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저를 많이 배려해주면서 그래서 훈련에 많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사실 올림픽이란 게 그렇게 도와줘도 안 되는 게 사실 올림픽 참가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또 도전한다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베이징 또 복귀한다고 또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냥 후회 없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후회 없이 그냥 너가 선수로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라 다른 건 자기가 다 도와줄 테니 열심히 저를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해와 배려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이었네요 해생이고 지원이었어요 혹시 방송을 통해서 장모님이나 아내분께 메시지를 남겨보면 어떨까요? 이런 메시지는 되게 처음 날려보는데 일단 되게 너무 아내한테 일단 너무 고맙고 사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가 또 지금 17개월 됐거든요 아이고 항상 놀라이에 이렇게 저와 결혼을 해서 또 힘든 스포츠인으로서 아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저를 뒷바라지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선수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용기 내서 다음 올림픽 때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답을 해주고 싶어요 보답을 해주려면 올림픽에 나가서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제 이태리 올림픽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밀라노잖아요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현서가 이제 한 5살, 6살이 돼서 아이가 그러면 너무 제가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은 그 아이랑 아내랑 이제 가족분들 다 초대해서 그러니까요 그 무대를 지켜볼 수 있는 게 정말 저의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인 것 같아요 너무 소름돋는 정말 멋진 장면일 것 같아서 꼭 그렇게 그 장면이 나올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고 또 장모님이랑 너무 감사하고 아내한테 이제 잘해야죠 지금 진천에 다시 들어가니까 또 독박 육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또 훈련 수당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해를 구하네요 알겠습니다 꼭 진짜 그 이정수 선수가 이야기한 그 그림 밀란에서 메달을 아이와 아내의 목에 걸어주는 말씀 그 그림을 진짜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올림픽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뭐 이런 얘기 양궁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발전이 국제대회보다 올림픽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 이종수 선수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정말 쉽지 않죠 사실 양궁은 그것도 매 라운드가 있는 거긴 하지만 본인 혼자 본인 관역에 잘 쏘기만 하면은 그 라운드에 올라가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쇼트트랙은 본인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매 예비해선부터 매 라운드 어느 선수와 어느 팀과 타는 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매칭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랜덤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 쇼트트랙이 개인 종목이긴 하지만 또 팀 훈련이거든요 팀 플레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6명이서 타면은 그 배정 자체가 또 굉장히 강한 선수들끼리 몰릴 수도 있는 거고 강한 선수들끼리 또 몰리고 대지 눈이 상성이 안 맞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4명이 같은 팀이면 맞아요 2명이 또 다른 팀이 서로 다른 팀이면 힘들어요 쇼트트랙 경기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은 중간중간 종목이다 얼음판이 또 많이 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탄 선수도 선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진짜 유일한 종목이 쇼트트랙 선발전인 거 같아요 정현호 PD가 이정우 선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선발전에 오르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앞서 1차 대회 때 10위권 바뀌라고 했잖아요 11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선발전에서 5위를 차지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순위를 뒤집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500미터에서 2위 했던 거 그리고 3000미터 슈퍼파이널 가장 점수가 많이 걸리는 종목인데 여기서 8점 따내면서 랭킹포인트 26점을 얻으면서 7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총 8명 선발하니까 7위로 확정을 해서 국가대표가 된 겁니다 그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확정이 되었을 때 현서 어떡하지? 좋은 얘기 아닌데 어떡하지? 아내 어떡하지? 진천 가야 되는데 좋은데 가도 되나? 보내주겠지? 걱정되고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저도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얼굴은 다시 그 생각을 떠올려놓고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 문제를 떠나서 그렇죠 그렇죠 5년 만에 제가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제가 그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했었던 게 제가 한 말이 맞구나 그렇죠 제가 걸어온 길이 맞고 걸어온 길이 맞구나 내가 이겨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올림픽 선발된 것보다 되게 좋았어요 그러네요 이번에 어떤 선수들하고 같이 국가대표에 선정됐나요? 앞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했던 이준서 선수 세계선수권 상위 입상으로 먼저 태극마크를 달았고 이후에 박지원, 홍경환, 이명진, 이동현 그리고 이정수 선수 이렇게 해서 국가대표가 선발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세대교체의 바람이 좀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이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대로 생각하면 거의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의 삼촌벌인데 이번에 국가대표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번 선발점까지도 있는 건데 이번에 국가대표로서의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실 이번 국가대표는요 제가 어떻게 보면 훈련 파트너예요 그래서 사실 진천 선수촌을 제가 입촌한 것도 이번에 처음이고 그래서 저의 몸을 최대한 이제 정점을 찍을 수 있게 많이 컨디션을 올려놓는 게 저의 큰 목표이고 또 같이 동료들을 이제 내년 세계선수권이 서울에서 하거든요 목동에서 굉장히 큰 시합이에요 서울에서 세계선수권이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동료 선수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할 텐데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많이 알려주려고 해요 이번에 선수촌 생활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 많이 알려주고 좋은 성과를 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의 큰 목표이지 않을까 이번 국가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정수 선수의 가장 큰 선수로서의 최종 목표는 4년 후 밀라노에서 현서와 이제 아내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제 마지막 올림픽 무대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큰 마지막 목표인 것 같아요 그때면 이제 37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저희 스포츠스포츠에서도 이정수 선수의 도전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호 PD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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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정수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 혹은 본인의 각오를 한 말씀 들려주시죠 일단 늦은 나이까지 계속 팬분들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게 너무 진정한 팬이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거에 제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밀란 올림픽이 저한테는 진짜 최종 마지막 선수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 저 또한 열심히 할 테니까 쇼트트랙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모든 선수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스포츠에서도 이정수 선수의 도전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연호 PD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KBS 해설위원회에서 국가대표로 돌아온 33세의 쇼트트랙 국대 이정수 선수와의 만남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스포츠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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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